전자공시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시 같아요 1500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자기자분 대비해서 한 50%가 넘는 그런 시설 투자 공시고 이게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약간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RNAi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간섭한 기술이에요 기술의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RNA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질병 자체의 원천적인 문제를 아예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단백질 발현을 막아버리는 치료제다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바로 이 올리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리고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 에스티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 공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글로벌 3위 수준인데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더 많은 생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대 업체로 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희귀질환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지혈증이라든가 B형 간염같이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지금 타겟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성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 현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 전환사채 한 1,100억 정도 발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900억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1단계가 8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이제 비용으로 충당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확인해봤더니 만약에 이제 이익률 30% 감안하면 이게 이제 올리고 매출액이 앞으로 1조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영업이익이 3천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30년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 최대치로 영업이익률 30%면 3천억이니까 이 회사 이익의 뭐 지금 엄청난 그 이익 증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얼마 전에 그 노부노디스크라는 이제 RNAi 치료제 개발사를 하나 인수한 게 있어요 노부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다이선어라는 기업을 이제 한 4조 원 가까이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그 에스티팜이 2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3천억 설명드렸는데 에스티팜이 1년에 한 200억 벌거든요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라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굉장히 고속성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낙관적인 과정을 하는 거지만 중간중간 변수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이런 시설 투자를 봤을 때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런 이유로 올라가는 거는 참 이렇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바이오주로 심리가 쏠려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티팜도 더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mRNA와 관련해서 에스티팜을 또 찍어드렸었는데 역시 뭐 이런 오미크론과 관련된 수혜도 수혜지만 실적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에스티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실적이 어떻게 실제로 찍히고 숫자가 찍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금호건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호건설은 수주공시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그 1885억 원 정도 되는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10.31% 정도 되는 거고 마곡지역 쪽에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이라고 이게 이제 수주공시가 좀 떴습니다 이게 총 1.25존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15% 정도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까지 건물을 건설하는 거고 여기에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노인복지시설이 차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호건설이 이런 것만 짓는 건 아니지만 주택 쪽도 워낙 지금 굉장히 잘 수주를 따내고 있고 특히 LH 공사에서 올해 사실 올해 상반기에 LH 공사에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좀 미뤄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은 원래 금호건설이 LH 분양할 때 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수주받기로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PER도 지금 3배 수준이고 뭐 이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공항건설을 계속 좀 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 그래서 원래 금호건설이 공항건설이 되게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항건설 쪽이 또 늘어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증시에 따라 당연히 주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분명히 펀더멘탈성으로는 굉장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가까이 주가가 힘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모멘텀은 좀 쌓여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주가로 반영이 되고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쌓여가는 모멘텀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흐름들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리포트 통해서 골라오신 피칸 종목도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이게 사실 미래세 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에스텍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주목하는 여기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도 있는데 국내 기업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텍티라는 게 미용과 관련된 거죠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글로벌 에스텍티 그리고 우리 덴탈이라고 그러죠 치과 산업 이쪽이 지금 굉장히 의료기기 쪽에서도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수혜 산업이에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에 당연히 주름이 생기게 되고 또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점점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도 점점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초가 늘어나고 있고 워낙 뭐 선진국이야 고성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진국까지도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한 번씩 나오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면을 해가지고 의사를 보거나 이래서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면은 좀 불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놀라울 실적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 이런 큰 성장 산업의 방향성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속도 늦출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잖아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 늦추는 그런 과정이 이번 주에도 나올 텐데 그럴 때 좀 이런 에스텍티 확실히 성장하는 기업들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옛날에는 자기 얼굴에 칼을 댄다거나 그런 사실 이제 성형수술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이런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온다면 우리나라에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보면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루트론이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덴탈 산업 말씀드렸는데 덴탈 산업 쪽에서 이제 보통 임플란트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도 맞는데 투명 교정기를 좀 보자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반에도 한 몇몇 친구들이 교정기 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엔 부의 상침이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보기에 미관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정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투명하게 만든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미관상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도 이쪽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침투율은 사실은 3%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40%까지 전체 교정 시장에서 커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게 세계 1위 기업이 지금 온라인테크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2020년도 지금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 임플란트만 하는 걸로 알지만 투명 교정기 사업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은 비중은 얼마 되진 않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 매출이 한 8천억 되거든요 근데 투명 교정기 시장에서 내년도에 중국 쪽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중국 쪽에서 출시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가 늘어난다면 굉장한 기업 가치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제 중국에서 물론 이제 임플란트에서도 임플란트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1등이거든요 현재로서 그렇지만 이제 투명 교정기 쪽에서도 어떤 흐름을 좀 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레이란 기업도 투명 교정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우리가 임플란트나 다른 이제 덴탈 산업에 비할 바는 아직은 아니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왜 투명 교정기랑 이거랑 연결을 짓냐면 어차피 투명 교정기라는 것도 치료 목적이지만 사실은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이제 미용 목적도 있거든요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관상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의도도 하나 있기 때문에 에스텍틱과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좀 커질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에 변동성이 물론 크게 나오겠지만 이런 좋은 기업들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고 사실 오스테인플란트도 거의 20만 원까지 갔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교정 부회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철사 있는 거는 부회상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투명 교정기를 껴야 그게 부회상징이다 이게 그렇게 철사하는 것보다 최소한 저도 알아봤더니 한 0.5배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침투율까지 높아지다 보면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스테인플란트와 레이까지 관심주로 함께 살펴봤고요 웃으면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 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오르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또 예기치 못한 소나기 맞아서 기분 좋은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다들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날 개정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연히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의견들은 달라요 어떤 분은 정리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오히려 정말 기회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다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을 좀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 결국에 오미크론이 이게 새로운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지만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그리고 작년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영국에서도 나오고 브라질에서도 나오고 그럴 때 증시가 한번 흔들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 어떻게 됐냐면 결국 다 회복은 됐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7월 달에 델타 변이 나왔을 때 회복이 못한 거의 중국과 마찬가지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문제가 좀 일부 있었던 거죠 한국은 대규모 IPO가 또 너무 많았고 미국은 신고가 났잖아요 글로벌 증시 자체는 사실 그 후로 오히려 고공인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오미크론도 이제 이번 주에 뉴스는 파악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전염성이 있을지 뭐 남아공 의사는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전파력이 세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 그게 반영이 됐고 근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증시까지 봐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3.8%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반등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의 기업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다 제각각인데 뭐 지난 작년에 코로나 그리고 현재까지 거치면서 좋았던 기업도 있을 거고 안 좋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좀 확산이 돼서 좀 단기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엔 내년, 내후년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데미지를 받아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포트 교체는 좀 일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소부장 이 기업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왔다고 갑자기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고 파운드를 안 하고 메타버스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하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PC 수요는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디랭 가격에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전에 굉장히 쎘다가 지금 갑자기 빠지긴 했지만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반도체를 오히려 그냥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정리해가지고 반도체도 빠져버리니까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누가 나와서 정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라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유가가 저도 그렇게 빠질 줄 모르거든요 마이너스 13%예요 하루에 물론 좋은 건 아닌데 제일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억눌렸던 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안정화돼 버렸어요 물론 안 좋은 시그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도 내년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축의 시계 뭐냐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계속 긴축만 외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통화 정상화 속도가 늦어져 버려요 이거는 또 유동성에 긍정적이고 보통 유동성이 늘어나면 반도체에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우리가 안 좋다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좋아지는 뭔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2주 정도 변동성 나오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확실히 성장이 보이는 산업으로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장기적인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스터디가 돼 있다면 그리고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1, 2주 동안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묵직하게 우직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전략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